오늘 해봅시다. 아이고. 방탄 거야? 위에 방탄. 딴따던.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올라가, 이제 올라가. 딴따던. 딴따던. 봐봐, 진짜야. 이거 해야 되나? 같이 해야 될 것 같지? 딴따던. 오 형 근데 너무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기현 씨, 목 좀 풀으실까요? 아, 그렇게? 응. 그거 바꿔? 내가. 내가. 전경이 참 좋구나. 다른 사람 빨리. 쳐다보겠니. 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저, 여러분. 받으세요. 잘 올라가시잖아요. 거기. 쳐다보는 동생 다위로 아니야, 이거 아니지? 찰 그냥! 어이 Hillary worker. 아, 뭐야. 질문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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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출근길에는 목을 이렇게 풀어요 너무 높아요 출근하는 게 새벽시간인거지 나 투명 엘리베이터 텔레비전 없어졌으면 좋겠어 텔레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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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비전으로 변한거에요? 아니 오우 야 높다 오우 야 많이먹다 많이먹다 또 비가 오네 몸도 좀 풀어내지 않아? 우와 야 겁나 잘 나오는데? 야 여기 산지 되게 잘 나와 여기 봐봐 여기 사봐 아 잠시만 가만히 좀 깨줘봐 마저 좀 깨줘봐 뒷걸줘? 그치 엄청 잘 나오지 않아? 오늘 사방이 반사판이어서 근데 사방 죄송합니다 와 예쁘다 여기가 정원아 창규 형 껴봐봐 얼굴 좁은데 형은 낄 수 있어 나 지금 이 밖에 안나오는거 알지?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춘문길이잖아요 우리 지금 나오는 곡이 있잖아요 아까 목을 풀었으니까 몸도 풀어야 되잖아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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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